아이즈원 아이즈원이 하다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아이즈원이 KCON 2019 뉴욕에 옵니다 아이즈원 KCON 2019 뉴욕에 이번에 저희 첫 개건 뉴욕인데요 다같이 뉴욕을 처음으로 방문하는데 다들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뉴욕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일단 뉴욕에 가는게 가장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KCON KCON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KCON은 어떤게 준비되어 있나요? 팬과 아티스트랑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KCON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We are green green 아이즈원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KCON 2019 뉴욕 함께 즐겨요 팬 여러분들 다들 파리 보고 싶어요 We can't wait to meet you all the fans in New York We can't wait to meet you all the fans in New York We can't wait to meet you all the fans in New York K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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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ON